어우 저는 이걸 듣고선 어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뭐지 이거? 야 석지훈 준비해 야 석지훈 준비해 야 석지훈을 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만 이거 팀곡을 안 할 수는 없고 오늘 배운 거 조금 적용해서 그런 대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팀곡으로 우선 확정을 할 건데 팀원들은 프로젝트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완곡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. 분명히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보미님 혼자서는 2절에서 브릿지에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게 사실 팀전이에요. 이거 하나를 했지만 야 이거 때문에 내 곡이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. 팀곡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0팀 이걸로 확정 짓고 10팀은 완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한번 남은 주스차에 미친듯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보미님 거는 와 이거 완전 대박인데 저 듣고서 잘못 틀었나 했어요. 그래 미쳤다고 그러면 오늘의 마무리는 전보미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